소리였대, 소리. 소리 좋네. 로봇 때문에 울 줄 몰랐는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흥릉이 되는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.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. 진짜 새로워. 분명히 유지 목소리였어. 2016년 가장 희망적인 소리가 온다. 로봇 소리 1월 27일 대기봉 로봇 소리 1월 28일 대기봉